2025학년도 수능 확률과 통계 3점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번은 뻔한 문제. 반갑다, 친구야. 나올게 나온 2항 정리 문제죠.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복잡하게 식시어서 풀지 마시고 암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x3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6제곱의 개수는 무엇인가? 자, 이거 뭐냐면 x3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2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이거하고 이거가 있습니다.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총 몇 번 선택하는 거냐? 다섯 번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다섯 번을 선택을 할 건데 얘를 다섯 번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섞어서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x의 6제곱이 나올 것인가? x제곱을 몇 번 선택해야 되겠어? 전개식이기 때문에 다 곱하는 거거든. x제곱을 두 번 선택해야 돼. 얘를 두 번 선택하고 얘를 세 번 선택한다. 다섯 번 중에서 라는 얘기야. 얘를 두 번, 세 번 선택해서 곱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두 번 선택을 해서 곱하는 거니까 x3제곱의 제곱이 되면서 x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를 세 번 선택하는 거니까 2의 3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두 번, 세 번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서 이거, 이거, 얘, 얘, 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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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를 여기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 중에 두 번을 언제 선택할 것인가? 5c2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정답이 뭐가 되겠어? 5c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앞에는 얘는 이제 10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8이야. 그리고 x의 6제곱하게 되면 얘는 이제 80 곱하기 x의 6제곱해서 계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3번은 이항정리 문제의 교과서 예제 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 24번 문제. 확률 문제죠. 자, 이렇게 생긴 확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표를 그려주세요. 표를 그리세요. 무조건. 자, 어떤 표를 그리는가?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는 이 효자, 효녀 친구들은 그냥 표 그리면 끝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A, A, C, B, B, C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교집합 이걸 이제 A, A, C, B, B, C 표라고 부르는데 이 표 안에다가 숫자들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채워주시면 된다.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P, A 합집합, B잖아. 그럼 A 또는 B이기 때문에 여기 세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개의 들어갈 확률이 얼마인가? 이게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거나 뭐 이렇게 두 줄, 한 줄 해가지고 여기 두 개 더하기 A 구하거나 뭐 이렇게랑 얘 더하거나 구하거나 아니면 1에서 얘를 빼준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P, A, B와 P, A가 2분의 1이다. 자,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요거지. 요건데 이거 쉬운 거 P, A가 2분의 1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얘네 두 개를 합쳤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2분의 1이라는 거지.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2분의 1이라는 거야. P, A.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가 5분의 1이래.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이제 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와 얘를 합쳐서 2분의 1이니까 얘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뭐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만 구하면 이제 답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P에 A바 B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B중에서 이라는 얘기야. P, B중에서 P,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B중에서 A와 B 교집합, B 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B는 뭐예요? 요만큼이지. B 요거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게 2분의 1이다라고 준 거란 말이지. 즉, 요거 두 개 합친 것 중에 얘가 2분의 1이니까 절반이라는 얘기지. 절반이야? 그렇다면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오, 그렇구나. 그럼 여기도 5분의 1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끝난 거예요. 얘는 이제 구할 필요가 없지. 얘도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얘네가 합친 게 이게 지금 이제 2분의 1인 거고 요게 5분의 1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고 통분해주면 10분의 5 더하기 2가 되면서 10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쉽게 산만 해가지고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 표 그려서 푸는 거 확통해서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